이렇게 해서 모카 옆에 당을 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잘 보이지. 맞아, 갸르피스 해줘. 우리 아직 그 얘기해. 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아니 손, 손이 왜 이렇게 하냐고. 아니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 파이너맨 거미 3를. 여기 보다 보면 별도로 떨어져. 오, 수원 비다. 부모님 뭐야? 저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건물주는 나도 하고 싶어. 우리 건물주 하자. 그럴까? 건물주 하자, 건물주. 응. 난 꿈이 있어. 일단 1층에는 카페를 차리고. 애도 나랑 꿈 비슷한가 봐. 2층에는 초밥집을 차리고. 초밥집? 3층에는 PC방을 차릴 거야. 그 건물에서 안 나올 거야. 너 어디서 살 건데? 초밥집을 차릴 거야? 아니, 나 4층에서 살 거야. 4층? 그럼 최소 4층 건물이네? 나는 너랑 비슷한데. 1층이 커피집이고. 2층이 이제 우리 유튜브팀. 한 3층이 내 집. 이렇게 3층. 아, 초밥집은? 초밥집이 왜 있어? 나 초밥 좋아해. 초밥집을 차릴 정도로. 근데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아? 커피랑 초밥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지 않아? 어, 둘 다 포기 못하는데. 모카를 카페에서 알바를 시켜가지고. 손님이 많아지면 증축.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는 커피가 없을 텐데 근데. 왜? 다 먹어도? 그건 좀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초밥집 해도 망해. 내가 초밥 다 먹어. 맛있겠다. 커피 맛있겠다. 암튼 님들 포요가 춤 잘 춤. 깜짝 놀랐어. 얘 은근 잘 추더라. 안 돼. 사람들 기대권 박살났대. 나 어떡해. 나 춤 못 춰. 아, 모카님이 잘 춘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별로임. 아, 포요님 잘 춘다고 고라피가 어지네. 근데 우리 뭐해? 포요 춤추는 거 보자. 모카가 추는 거 보여주자. 내가 추는 건 이미 많이 봤어. 언제? 옛날에 불태했으니까. 그래. 내 편 여기 안 얻어 없지? 괜찮아. 근데 나 채팅을 저기 위에다 놓고 앉아버렸어. 채팅이 안 보여. 일어나. 이래도 안다. 안 돼. 뭐 하는 거야? 얘 왜 안 움직여? 고정해놓은 거 아니야? 니가 고정해놨겠지. 아니야, 고정 안 해놨어. 근데 나 그거 알아, 포요야? 나도 사실 채팅 저기 있어. 어? 그럼 뭐 보고 있어? 그냥 화면.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단전이에요, 이거. 아무도 눈치 못 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이제 갖고 올 거야. 어머, 뭐야. 채팅이 저기 혼자 겁나 멀리가. 잠깐만. 어떡해. 저기 멀리까지 갔어. 어, 뭐야. 나도 채팅이 절로 갔어. 잠깐만. 아, 여기 어디야. 아, 너무 무서워. 잠깐만, 떨어질 것 같아. 뭔가 잘못됐어. 오카야. 잘못된 건 니 몸뚱아리인 것 같긴 해. 야, 니 몸뚱아리가 진짜 이상해, 지금.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응? 뭘 봐. 이뻐서 봤어. 너 말고 저기 사람들. 너 왜 이렇게 하얘? 나 왜 이렇게 꺼내? 내가 여기다 널 구워버리고 있거든. 먹을 거는? 너 이거 해버리고 있거든. 저기 있나? 허어! 나 훈제 좋아해. 아, 그래? 기다려봐. 연기에만 구워볼게. 아, 근데 나는 미디움 레어 좋아해. 바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이씨. 너 입맛이 까다롭구나. 훈제로 미디움 레어를 어떻게 구워? 그럼 미디움 레어로만 해줘. 덜링농 아니야? 난 육회도 좋아해. 어, 그건 나도. 난 회도 좋아해. 나도. 근데 회는 그렇게 자주 먹진 않는 듯. 우리 그거 하자. 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후라이드 VS 양념치킨.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아, 후라이드지. 아, 후라이드지. 아, 치킨의 근본은 후라이드지. 그거 뿌링클이지. 양념이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하자. 후라이드 VS 양념치킨 VS 꾸링클. 하나, 둘, 셋. 꾸링클. 그치, 그래야지. 아니, 양념치킨은 다른 거지. 아이씨.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이네. 또 뭐가 있지? 펩시, 코카콜라. 하나, 둘, 셋. 넷, 펩시,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아니, 펩시를 골라? 어떻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난 둘 다 선택할 거야. 아니, 어떻게 펩시를 해, 먹어? 난 펩시 저도 안 먹어. 코카콜라 화학물질 아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제로는 펩시 먹는데. 근데 그냥 콜라는 코카콜라지. 이건 질문을 두 개를 해야 돼요. 호신발언 하겠습니다. 제로콜라는 펩시가 더 맛있어요. 논란거리 아니야, 그게 더. 아니, 제로콜라 펩시 먹어봤어? 아니, 난 제로 별로 안 좋아해. 먹어봐, 맛있어. 제로는 뭔가 안 땡긴달까? 안 먹어보는 사람은 몰라요. 안 먹어봐서 모른다? 응, 먹어봐야지. 그리고. 바닐라, 초코,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바닐라. 초코! 아니, 바닐라지. 바닐라 근본이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근본은 바닐라지. 그럼 아포가토 들어갈 때 바닐라는 들어가는데 왜 초코는 안 들어가? 바닐라가 근본이라서 아냐. 아니, 근데 아포가토에 들어간다고 근본은 아니죠, 선생님. 바닐라 아이스크림 와플은 있는데 초코 아이스크림 와플은 왜 없어? 초코 아이스크림 와플 있어요. 대부분 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잖아. 그거 마닐몹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근본이니까 그런 거 아냐. 근본이면 유행했어야지. 다른 음식에도 들어갔어야지. 바닐라가 맛있으니까 여기저기 섞이는 거 아냐? 그러면 초코 우유 좋아해, 흰 우유 좋아해? 바나나 우유. 따봉? 따봉. 왜 엄지가 잘 안 돼? 이게 약간 엄지가 유전적으로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지. 아, 넌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가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쫙 안 펴지게 만든 거야. 초코 우유는 유전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다? 아, 어떻게 다 이럴 거야? 아니, 그렇다고 이 아바타 만든 분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건 아닌데. 엄지는 좀 이상하지 않나. 포큐! 어, 넌 포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포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포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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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쫑큼. 아아. 이이이이이이. 머리도 솜사탕 같아가지고. 맛없습니다. 후후 불면. 구멍이 뚫린. 아, 없어요? 구멍 뚫리면 안 돼요! 원래 VR은 널빡치 하시라고 들었어요. 꽤 뭔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카메라 쟁탈전! 너 가져? 화내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찾고 있냐고 꼭 마세요! 찾고 있어요! 네가 보여줬잖아 이거 잘못 만들었어! 내가 다 이럴 거야 지금 나 미안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한 게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정하려면 엄지를 눌러야 돼 엄지를 누르면 표정이 풀려 이 자세로만 있어야 돼 당연하지 근데 표정을 고정을 하고 싶잖아 난 이 동작이 너무 힘든데 계속 이렇게 하려고 고정을 지키고 싶잖아 그러면 엄지를 눌러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 어떡해 그러니까 일석이졌네 아니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 너 어차피 화나 있잖아 너 화나 있다니까 아니 이거 엄지를 누르면 표정이 바뀌잖아 아니 근데 너 화나 있잖아 너도 화나 있으니까 괜찮아 화나 하고 엄지 누르면? 응 아 왜 그 화장이 바뀌어서 고정이 나는데 왜 맨날 우는데 응? 나 원래 저는 화를 별로 안 내는 사람이어서 괜찮은 거 같기도 해 일주일도 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아 화가 없어서 월, 수, 목, 금, 토, 일이야? 엽 뭐 머리 스타일 또 양갈래 됐잖아 커플로 하려고 바꿨어 그럼 내가 바꿔 버려야지 난 말 안 해 말하고 있었어? 나 미워 나 미워 왜 뭐라고 하고 있었어? 내가 커플 하려고 바꿨는데 아니야 이런 거 말하면 괜히 구질구질해 보이니까 말 안 할래 에이씨 몰라 무섭어 어이 김폴 씨 네 불침번 서셔야 됩니다 포병장님 일어나십시오 포병장님 포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요 죽지마 지금 안돼 어쩔 수 없지 죽은 거 나 갈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에이 알았어 에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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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화면은 보여? 응 이건 보여? 이거 보여 동그란 거 보여? 이거 이거 동그란 거 보여 화면 안 보이고? 응 왜 울상이야 나 아직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울상이야 옆에 아무 짓 하셨잖아요 너 언제 왜? 아니 어때? 아까 화면은 막 이렇게 하고 아니야 아무튼 그랬어 떠올리고 싶네 표정만 끄는 거 봐 선생님 뒤로 가면은 자꾸 키워 커져요 네가 키가 작은 거야 저기 올라가 있는 거 봐 내가 거기 올라가면 내가 너보다 클걸? 귀엽네 뭐야 요거까지 포함하면 나랑 키 비슷할 수도 요거 올려도 발 뒤꿈치 올려 나도 올린다 아니야 하이일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구두야 구두 야 애가 작은 거야 안 작은데? 너 발 이거 맞아? 아니 뭐가? 발 이거 맞아? 고크트머리 써져 아니 중심이야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맵은 이쁘다 이거 도난 당한 거 아니야 우리? 타이타닉 그건 침몰하잖아 theaters 재밌다 비는 거 아니지?  bluetooth 선 rational 선 … 손으로는 안 밀었어 그게 너 나쁜 거 아니야? 그런가? 어디가? 우리 뭔가 해보자 이 알매메소? 너 근데 멀미하잖아 너 멀미하잖아 너 멀미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어 그래? 응 고양이 잡아 아니 너 멀미 안 한다 왜 멀미 안 한다 왜 김포여 아니 멀미하잖아 멀미하잖아